안녕하세요. 꽃사슴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입버릇을 바꾸니 행운이 시작됐다. 야마나 유코지음 출판사 예문아카이브입니다. 오늘은 긍정의 말이 호감을 부른다. 매력적인 사람의 입버릇 들려드리겠습니다. 긍정의 말 1. 예쁘네요 라고 말하면 나도 덩달아 예뻐진다. 저자는 대학 시절에 잡지의 독자 모델로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촬영장에 모인 사진작가 기자들이 저를 향해 너무 예쁘네요 야 귀여워를 연발했습니다. 실제로 예뻐서가 아니라 저의 긴장을 풀어주고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요. 그래도 기분이 좋아져서 마냥 싱글벙글 거렸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나에게 예쁘다고 말해주는 그 사람들의 얼굴이 더 환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때 알게 되었어요. 사람들에게 예뻐요 라고 말하면 말한 사람도 예뻐진다는 것을요. 타인을 향한 말도 내 귀를 통해 뇌로 입력되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적용돼서 활력과 젊음을 선사하고 동시에 자기 긍정감을 높여줍니다. 긍정의 말 2. 행복은 일상의 틈새에 겹겹이 껴있다. 요즘 사람들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 관계에 거리를 두거나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이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마음의 문을 너무 꽉 닫은 나머지 자신의 마음마저 살피지 못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 상처받지 않는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그러는 동안 감정이 메말라버리고 마음은 녹슬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자.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일이 있고 기분 좋은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표출하자. 긍정의 말 3. 아름다운 사계절은 나를 위한 선물 사계절에는 각각의 풍경이 있고 색이 있고 향기가 있고 그에 따른 즐거움과 낭만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신비를 피부로 직접 느껴보기 바랍니다. 봄의 벚꽃이 자아내는 아름다운 색과 농도 여름의 실록이 순사하는 강렬한 풀냄새 가을 정치 속에 익어가는 오색찬란한 단풍 겨울에만 볼 수 있는 새하얀 눈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이듯 당신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계절에 따른 제철 음식도 적극적으로 즐기세요. 오감이 깨어나며 우리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온 몸과 마음으로 사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살아가자. 긍정의 말 4. 보고 느낀 것을 나만의 표현으로 바꿔라. 오감을 통해 감동받은 것이 있다면 감성을 가득 담은 말로 표현해 보세요. 소리내어 나만의 표현으로 바꿔 말할 때 오감이 더욱 자극을 받아 감성이 풍부하고 삶에 대한 의욕이 생겨납니다. 오감을 잘 관찰하고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큽니다. 오감이 무뎌지면 감정이 메마르며 부정적이고 어두운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면 감동이나 감흥 없이 시큰등하고 무덤덤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도 아름답다고 느끼지 못하고 달콤한 향에도 감동을 느끼지 못하면 인생의 소소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감을 직접 느끼고 끊임없이 생각하며 표현하며 살자. 긍정의 말 5. 힘들 때는 위로보다 공감의 말이 필요하다. 가까운 지인이 힘들 때는 참견이나 조언보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지 같은 공감의 말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위로나 응원보다 상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더 큰 위안이 됩니다. 또한 상대의 그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해 줄 때 내 마음의 그릇도 커진다는 것 기억하세요. 긍정의 말 6. 말투만큼은 여성의 부드러움을 닮아야 한다. 부드러움은 모든 사람이 호감을 받는 매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말투나 행동이 얼마나 부드럽고 분위기를 온화하게 이끄는지에 따라 인상을 판단하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말은 깨지기 쉬운 그릇과 같아서 유리를 다루듯이 섬세하고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뭐뭐 같네요. 뭐뭐 있지요. 뭐뭐 같지 않나요? 하고 말끝을 부드럽게 맺으면 상냥하고 좋은 인상을 풍깁니다. 이런 부드러운 말투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해당됩니다. 부드러운 말투를 구사하는 사람이 신뢰를 더 많이 얻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에서 가장 이상적인 말투는 논리적인 화법과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화법을 섞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협상을 해야 할 때, 이성의 호감을 얻고 싶을 때 적절히 섞어 사용해 보시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긍정의 말 7.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말이 하루를 좌우한다 행운을 부르려면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그날의 하루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를 만드는 거야. 오늘도 즐겁게 살아보자 같이 의지를 충전시키는 말을 소리내어 외쳐보세요. 커튼을 힘껏 젖히고 햇빛을 쐬면서 외치면 더욱 효과가 큽니다. 잠들기 전에도 나를 칭찬해 주는 말로 하루를 마감해 보세요.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멋진 하루였어. 긍정적인 말을 스스로에게 들려줄수록 행복의 충만함 속에서 기분 좋게 잠들 수 있습니다. 긍정의 말 8. 상대방의 장점을 말할수록 내 매력이 샘솟는다 확증 편향이 벗겨지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매력적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증 편향이란 무의식 중에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반대로 반증이 되는 증거의 수집은 피하려는 심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첫인상에서 이 사람은 좋은 사람 같아 하고 느끼면 그 사람의 좋은 부분만 보이고 반대로 좋지 못한 인상을 받았다면 그 사람의 나쁜 면만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처음에 가진 인상과 선입견을 좀처럼 버리기 힘든 동물입니다. 처음에는 다소 친해지기 힘들 것 같은 느낌의 사람이라도 인상을 왜곡하지 않고 대화를 해보면서 좋은 점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 보세요.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뭐예요? 휴일에는 뭐하세요? 이렇게요. 긍정의 말 9. 호감은 관심과 관찰에서 비롯된다. 환경과 감정, 행동, 사고 그리고 신체는 긴밀하게 연동돼 움직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라도 변화가 생기면 다른 부분에서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을 겪는 사람은 생각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거나 말하는 속도가 보통 사람보다 느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표정도 없어지고 외모에도 신경을 쓰지 않아서 어색하게 옷을 입는 등 변화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눈에 띄는 변화를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조그만 흥미와 관심만 있으면 쉽게 알아챌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동료의 상태를 잘 파악하는 것은 성공을 위한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로 손꼽힙니다. 오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이것만으로도 직원은 자신의 변화를 알고 있다는 안도감과 함께 인정욕구가 채워지면서 기분이 한결 가벼워지게 됩니다. 또한 남성은 여성에 비해 변화에 둔감한 경향이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머리 스타일을 바꾸거나 특별한 신호를 보내도 눈치채지 못해서 불만을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업무에서나 사적인 관계에서나 주변 사람들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선에서 표현하는 사람은 호감을 주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긍정의 말 10 이거 효과 있어 하는 순간 진짜 효과가 발동한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비타민C가 대량으로 소모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면 뇌는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고 판단해서 비타민C를 소모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았어도 뇌는 귀로 들어온 내 말과 타인의 말을 통해 그렇게 인식합니다. 비타민C가 아름다운 피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말하려는 사고는 안티에이징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약효가 없는 가짜 약이라도 진짜 약이라고 믿고 복용하면 병세가 호전되고 병이 낫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플라시보 효과 덕분입니다. 싸구려 화장품이라도 이 화장품은 촉촉하고 정말 좋아 분명 탄력이 생길 거야 라고 굳게 믿고 쓰다 보면 실제로 피부가 매끈해지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렇듯 긍정적인 기대나 관심은 우리 몸과 마음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날씬하고 건강해지고 싶다면 먹는 것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먹은 만큼 움직이고 운동하는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해보세요. 이때 긍정의 주문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빼놓을 수 없는 의식입니다. 나라면 할 수 있어! 오늘 다이어트 음식도 꿀맛이야! 이렇게요. 빈틈이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완벽한 사람은 선망의 대상이지만 인간미가 없어 보여서 다가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어깨 힘이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은 부드러운 인간미가 있어서 다가가기도 쉽고 훨씬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지 않은 말에서는 애정이 넘치고 친밀감이 느껴집니다. 그 중 하나가 오케이 오케이 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상황에 처했을 때나 쉽게 해결하기 힘든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나도 모르게 긴장감으로 얼굴이 굳어지고 인상이 써집니다. 그럴 때 오케이 괜찮아 어떻게든 될 거야 하며 스스로를 다독이고 응원하면 긴장됐던 마음이 풀어지고 어깨에 힘이 빠지면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문제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듯 어깨에 힘을 빼주는 말에는 여유의 힘이 있습니다. 여유는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삶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어른이 되면 모르는 것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그런 사고의 얽매일 때 우리 얼굴은 점점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어른이라고 해서 반드시 점잖고 훌륭한 사람이 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여유 없이 완벽하고 계획적인 삶이란 얼마나 피곤하겠는가. 삶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마음의 여유를 위한 나만의 긍정 주문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 오케이 좋았어 이렇게요. 오늘은 매력적인 사람의 입버릇 긍정의 말이 호감을 부른다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한 날이 되길 바라며 이상 꽃사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